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경자년으로 바뀌었죠. 경자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꼭 월 하반기에 신년운세를 올리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다른 영상 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손기원TV 채널에서 10년간의 주역운세를 책자로 편해서 제가 그 이벤트에 당첨된 다음에 10년운세 책자를 쭉 정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꼭 전년도에 다음 해에 신년운세를 뽑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년치를 한번 도전해보자. 목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감목부터 해서 일단은 신축년 거를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연, 그 다음 마지막 개면연까지 힘 닿는 데까지 3년치 운세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미리 투표를 했는데 의견이 그냥 일관도 괜찮고 띠별도 괜찮고 아무거나 다 괜찮다. 대신에 무리는 하지 마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냥 둘 다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띠별도 해보고 일관도 할텐데 일단 일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띠로 넘어갈게요. 작년에는 띠를 먼저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막 에어컨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사기는 했지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요. 올해는 띠는 그냥 간략하게 할 거고 일관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힘을 좀 많이 내보기로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갑자, 갑인, 갑진, 또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6개의 일줄을 제가 적었어요. 이거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띠가 아니고요. 태어난 날. 태어난 날에 기둥이 있어요. 뭐냐면 날짜거든요. 날짜인데 사주가 총 8글자잖아요. 무료 만세력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무료 만세력 어플을 설치를 하시든지 핸드폰에서 아니면 핸드폰 없으신 분들은 태블릿이나 아니면 웹상에 인터넷 주소 무료 만세력을 찾아서 가보세요. 가시면 자신의 생년월일, 양력이든 음력이든 남자, 여자 구분해서 넣으시면 남자애자를 잘못해서 넣으실 경우에는 대운이 달라지고 그런 건 상관없으시면 원국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원국이라고 해요. 원래 국. 근데 연월일시 이렇게 오른쪽부터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올리는 것은 이렇게 일간별로 올리는 거 이걸 일간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글자들 갑목 일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다 나무거든요. 나무 목자를 써요. 갑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갑목 일간분들은 태어난 날짜에 있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는 이렇게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수리 이 일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기둥주자라서 태어난 날짜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한자 사전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 한자가 뭐지? 라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손가락으로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한자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한자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22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한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한자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한자를 정말 모르는 편에 속하거든요. 어쨌든 이 신축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기해년부터 경자년, 신축년까지 겨울의 글자가 들어왔죠. 겨울은 정적인 수의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란 말이죠. 이 신축년이 이 일주 분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는 것인지는 신축이라는 이 글자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이 신축년이라는 글자를 한번 뜯어볼게요. 신금은 매울신자예요. 매울신 라면 봉지에서 주로 많이 보시죠. 근데 신금이 이 축토 위에 앉아있죠. 해, 자, 축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이 축토는요. 양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카토금스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신금 입장에서 톤은 인성입니다. 그것도 편인이죠. 편인이고 양지 위에 지금 올라앉아있는 거예요. 화면 조금 제가 뒤로 당겨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축토라고 하는 이 축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속에 숨어있는 글자가 개신기 개수, 신금, 기토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밑에 있죠. 그래서 힘이 센 글자예요. 신금이 그냥 비실비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글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식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토는 또 편인이죠. 이런 글자들이 이 축토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봤을 때 들어오는 글자가 되는 거죠. 앞에 경전연 같은 경우는 1900년, 1960년, 그리고 2020년이 60년마다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면 신축년이 1901년에도 있었고요. 1961년에도 있었어요. 1901년도에는 21세기가 시작이 되는 해였고요. 그리고 1961년도에는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었어요. 신금 칼을 품고 있죠. 큰 경금 같은 칼은 아니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죠. 신축. 이 축도 속에서 가라앉는 글자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좀 떨어뜨렸네요. 죄송합니다. 1901년도는 21세기가 시작이 됐고 1961년도는 5.16 군사정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잘 안 들렸다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지금 다시 꽂았고요. 이 신금을 축도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춰지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 축도 속에는요. 포장지를 벗겼을 때 나오는 글자 말고 일단 정화와 기토 그리고 또 있죠. 경금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겁제가 돼요. 지금 이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기토는 뭔가요? 인성이죠. 신금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죠. 정화는 뭔가요? 정화 관성이죠. 여기 있잖아요. 평관, 편인 그리고 겁제가 임묘가 되는 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일관이 뭐예요? 갑이죠. 갑모경의 일관을 가진 분들은요. 충미가 천일기인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신축년은 천일기인이 들어오는 해가 돼요. 인성의 귀인이 되는 거죠.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당겨 드릴게요. 밑에 제가 천일기인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는 분들 현재 감옥 일관 분들 중에서 도저히 나는 지금 한계치다. 버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는 천일기인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고 이 기회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전화위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내가 판을 엎어버려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같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인트로 영상에 지웠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간목이 일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연도가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운을 굉장히 상당히 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운세 영상을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적습니다. 모카토금수를 이렇게 동그라미 적어놓고 자 관성이 일단 들어오죠. 정관이 청관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재성도 들어오죠. 이렇게 축이라는 글자는 간목에게는 천일기인의 글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목 일관분들이 모두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자념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금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이 신금은 여기서 간목을 제압하는 관성인데 경금처럼 큰 칼이 아니기 때문에 신금은 이 간목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늘 깎는 칼로 뗄감 다듬을 수 있어요. 큰 뗄감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간목이 간목 일관분들께서 뭔가 송사가 있겠죠. 관과 재성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무조건 재성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성이 너무 많아서 재다인 분들 그런 분들은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목 일관분들께서 현재 음 이게 축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축이라는 환경이 관대지가 돼요. 감옥분들에게 관대라는 것은 뭔가 준비가 된 부분이 아니죠. 아주 봄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자신감은 커져요. 경제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자아가 또 확장이 되겠죠. 자신감도 커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관대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관대지 특성답게 시비라던가 구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경거망동 해지게 되면 내가 자신감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물이 뚜렷하지가 않겠죠. 실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어떤 짝을 바라시는 분들 이성관계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송사 스캔들 일반인도 계시겠지만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요거 화면 뒤로 당길게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역시 아이들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또 결과물이 잘 생기지 않아서 답답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자년에 의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지에 이제 이렇게 해자축 깔고 있는 분들 자기 태어난 날짜에 자나 축이나 해를 깔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축년이 온다거나 진년이 오게 되면 지금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저희가 보는 것이 신축년. 신축년 때 이제 수족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팔다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급각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술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사건 사고니까 내가 다칠 수 있는 운도 들어와요. 이거 염두해 주시고 염두를 하시고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갑자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충분히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첫 일주일 갑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계절을 안 했죠. 깜빡할 뻔했습니다. 자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는 것은 감목일관이고요. 그리고 봄에는 임묘진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목이 강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행상생을 가운데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우선 봄에 태어나신 분들 보시게 되면요. 봄은 뭔가요. 빅업의 자리죠. 빅업이 강해진 분들이에요. 태어났을 때. 여기 나 자신이 있는 이 목 위치에 있는 것이 빅업인데 이렇게 봄에 태어나서 이 목의 뿌리가 물이 너무 많아도 썩고요. 물이 너무 없어도 마를 수가 있어요. 너무 강하면 눌러줘야 되겠죠. 무엇으로? 금으로. 그런데 올해가 뭐가 들어옵니까? 신축년이기 때문에 신금이 들어오죠. 경금은 아닙니다만 감목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경금은 아닙니다만 이 목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관 그것도 정관입니다. 정관이 들어와서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올해 정관의 역할 때문에 바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회 천일기인 교자가 들어왔으니까 기회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관의 역할이 이 아주 왕성한 목기운을 다듬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경금만큼 다듬어 주기 좀 힘들어요. 경금만큼 다듬어 주기 힘들지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극을 해주고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특히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기회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볼까요? 4 5 미 월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 5월 정도 5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양력 5월 초부터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7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상황은 여름은 뜨겁죠. 뜨겁고 여기 오행상생표를 보시면 화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 무엇이냐면 식사 내 기운을 빼주는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활동성을 높여주고 나의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기운인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 태어났다는 뜻은요. 이 감목일러 분들이 감목의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감목이 왕성한 것은 이 목일 때 왕성한데 봄을 지나서 여름이라고 한다면 내 기운이 좀 떨어져 있을 때거든요.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기운적으로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뭐가 들어왔나요? 신축년이 들어왔죠? 신금 나를 누르는 이 목을 그렇지 않게도 약해져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원국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지의 계수라든가 수의 일관이 수의 기운들이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청간에 드러나 있다거나 그리고 또 원국에 정화 식상이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정관이 와서 사주 원국에 이런 수가 없다거나 불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여름 일관 분들께도 기회가 들어오고 또 기다려왔던 상황이 있으시다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뒤로 당길게요. 그래서 봄도 그렇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께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가을로 넘어가 볼게요. 가을은 신 유 술 신월 유월 술월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으로 이제 8월달 초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금기운이죠. 가을은 근데 금은 나를 이 감목을 누르는 힘이에요. 관성이 들어오죠. 이렇게 관성이 들어와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근데 올해 뭐가 왔어요. 신축년이죠.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금이 있는데 금이 강한 사람인데 월지 자체가 지금 금이니까 그러면 간목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신축년이 와서 반가울까요? 반갑진 않아요. 반갑진 않은데 간목이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보리가 기본적으로 말라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름을 지났잖아요. 여름에 이미 물이 날아간 거죠. 수분이 말라있어요. 여름과 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국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신축의 축토 속에 계수가 들어있어서 반가운 거고요. 물론 신금도 반갑지만 근데 신축년이 들어왔을 때 가을과 겨울에 있는 분들은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간목이 말라있습니다. 여름을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심한 관성을 뽑아주려고 한다면 화를 써가지고 화에서 뽑아줘야 돼요. 목에 강한 기운은 아니면 반대해서 식상이 관을 잡는다거나 식상이 있으면 관을 좀 잡아주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글자는 뭐냐면 정화라고 하는 상관성이에요. 상관을 써야 하고 그래서 왕성해져 있는 비만해져 있는 금균을 제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국에 화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 올해 이제 겨울 볼게요. 겨울은 일단 오행은 수의 계절인데 해자축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아주 춥죠. 일단 춥다.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춥다는 말은 극히 추운데다가 경금이라던가 신금 같은 이 관으로 이 간목을 좀 깨뜨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가 간목을 얼리기 때문에 얼리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간목이 왕성해지거든요. 얘가 이제 기름 부어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금으로 벽갑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표현을 깨뜨려줘야 돼요. 간목을 베어줘야 된다는 거죠. 경금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글자가 왔어요? 올해 신금이 왔죠. 신축년으로 신금이 왔습니다. 축도 속에도 신금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관이 경금만큼은 안 되지만 평가는 아니라서 이 정관이 간목을 이렇게 좀 다듬이지를 해요. 폐요. 자극은 되겠죠. 내가 뵐 수는 없지만. 그래서 원곡에 불이 없으면 따뜻한 불기운이 없으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기회가 들어와도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언제다? 여름입니다.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해서 간목일간 분들 한번 쫙 훑어봤고요. 이제 진짜로 진짜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부터 시작을 할게요. 좀 깨끗하게 다듬고요. 그럼요. 한번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행 상생표를 적어봤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러면 갑자일주에요 갑자일주 분들이 경자년을 잘 넘기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2021년도죠 신축년을 한번 저희들이 보죠 훔쳐보는 기분으로 갑자일주에요 자는 뭔가요? 자를 지금 깔고 있는데 인성이죠 정인을 깔고 있네요 정인을 깔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글자가 임수도 있지만 개수도 있죠 임수개소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축토가 있는데 신금이 들어왔으니까 정관이 들어왔고 얘는 축토니까 재성이죠 정제라고 적고요 기본적으로 간목이 봤을 때는 해자축이니까 관대지 환경이 온 것인데 내가 깔고 있는 글자가 뭡니까? 지금 간목이 깔고 있는 글자가 목욕지죠 그리고 경자년대 운세트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이렇게 자축임묘진사워민신유수레라고 원을 지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화면조정 할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묘술진유 사신 오미 자축 이내합 그러니까 자축합 이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개 합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자축합이에요 근데 올해 갑자일주가 봤을 때 신축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지금 합이 되어서 나에게는 재성운동이 발생을 하겠다 하는 이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앞에 제가 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분들 계실 거라고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론 자체가 적어놓은 거 다시 한번 봤는데 해자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일지에 깔고 계신 분들은 축년이랑 징년이 왔을 때 어떤 수술이라던가 또 사고 같은 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일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지금 자를 깔고 계시죠 근데 지금 축년이 왔잖아요 크고 작게는 어떤 치아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치아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축을 깔고 있는 사람인데 축년이 왔을 때 몸을 쬐야 하는 수술이 한번 있었어요 내과 수술이었고요 여러 분들마다 다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곡에 있는 글자들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치아라던가 어떤 내과 수술 이런 것들이 기다릴 수 있더라 그리고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부로 들어오는 재성이 운동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막 뭔가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남자 여자 다 요즘 사업 하시죠 투자라던가 사업을 버리고 싶어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뭘 하니까 잘 됐더라 화면 조정 할게요 투자 사업이라고 제가 위에 적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버리고 싶어요 올해 재성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애정사가 겹쳐 가지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원하지 않는 애정사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특히 스캔들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갑자기 좀 지나거든요 이런 게 구설 또 뭐 구설 구설이란 건 다 포함이 된 거죠 스캔들이니까 그리고 수입이라던가 내 들어오는 돈 또 금전 이런 것들이 묶여서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화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형편이 안 돼서 나중에 줄게요 언제 줄게요 계속 딜레이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어떤 내용 증명까지 가시게 된다거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수험생분들 취업난이 심각해지죠 해자축 지금 가면 갈수록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성기운이 갑자일주의 수험생이다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에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됩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다 치우셔야 되고요 이성관리 특히 이제 좀 멀리해야 되는 분들 멀리하시고 어쨌든 갑자일주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본분을 지키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버리고 싶어요 투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어떤 좀 꿈으로서 그냥 놔두면 좋은데 이걸 현실로 가져와서 너무 내 실력으로는 무리인 곳을 쳐다봐서 너무 무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힘드시겠죠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빚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축연애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기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시고 준비하는 애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귀인의 글자가 들어와서 귀인의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2021년도를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자로 넘어갈게요 이제 또 지우고 제가 아마 내일 제 방 바깥으로 접지 시설을 좀 할 것 같아요 계속 노이즈 때문에 뭘 못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자 그러면 갑잘주 했으니까 이제 갑인 봐야 되겠네요 아 진하게 나오네요 좋아라 자 이제 적었고요 우행 상생표를 보시면서 한번 가늠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갑인이잖아요 갑인은 비견이죠 일지가 그리고 록이 되죠 걸록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이 들어왔고 갑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성이 들어왔죠 관대지라고 그랬고요 갑목이 봤을 때 호랑이가 이제 소의 해를 맞았을 때 이 갑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상당히 힘이 센 기둥이에요 힘이 세죠 힘이 세고 호랑이 속에도 갑목이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글자들은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갑목도 있는데 갑목이 바로 비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토, 편재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식신도 있고 근데 축토가 왔으니까 개신기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참 좋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개수는 인성이죠 그렇죠 정인이 되고 신금은 관성이 되죠 정관이 되고 그리고 정제, 기토가 있고 이렇게 포장지 밑에 있는 글자들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이제 얘네들 딱 봤을 때 어머나 어머나 그렇죠 암합을 하는 애들끼리 지금 왔죠 합이 돼요 얘네들도 워낙 강한 일주인데 이렇게 비견이 밑에 있는 즉 내 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고 내가 뿌리를 단단하게 여비고 있는 이 일주가 이렇게 합이 되는 재성에 충년이 오게 됐을 때 주변 경쟁자라던가 혹은 이제 가족 또 친구들 뺏길 수 있어요 무엇을 뺏기느냐 이게 천일기인의 해잖아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금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내 비견 분들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업은 하시면 안 돼요 실속이 떨어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동업이나 사업 같은 거 생각을 했을 때 배신 배신을 당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일간의 힘이요 간목의 힘이 여기 보시면 포장지 속에 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의 힘이 충만하단 말이죠 일지로 인해서 이미 충만한데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재성을 지금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죠 이 밑에 지금 일지에 내 가족 내 친구들 깔고 있죠 이 비견에게 이 호랑이에게 나의 재성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리고 연애사 금전운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관대지잖아요 더군다나 서두르시면 안 돼요 다 망쳐요 금전운 연애운 꼭 오래 결혼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면 결혼식도 조금 사람을 살펴봐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한길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사업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 돼요 도장 찍는 일도 그렇고 이번에 벌인 일 때문에 이 신축연애에 임묘되는 글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화, 기토, 경금이 임묘가 돼요 관도 임묘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 구성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암압이 되는 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성이 일어나서 뺏길 수 있겠더라 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100%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올 돈이 정해져 있는 돈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 일주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일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신중하신 게 좋아요 천일균이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보고 조심할 것은 피해가 되는 의미로 보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 일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갑진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런 방송들은 앞으로 실시간으로 해보고 싶어요 계속 지금 어쩔 수지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만 자 모카토금수 이렇게 적었고요 이제 갑진 나왔죠 갑진 갑진 일주를 한번 볼게요 갑진 일주는 지금 이게 진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지에 해당이 됩니다 임묘진의 마지막 글자잖아요 걸록, 제왕, 쇠 쇠를 깔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 부분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축토니까 축토 축토니까 재성이죠 정제 그리고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관대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라라 축진이 서로 만난 케이스죠 신축년 때 이게 천일균이긴 한데 보시게 되면 갑진 같은 경우에는 지토 속에 을목과 계수와 그리고 무토 편제가 이렇게 있어요 겉제정인 편제가 누워 있는데 을목이 뿌리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갑진 중에서도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되면 재성이 운동성으로 들어오긴 해도 이거를 파 작용이 일어나요 축진 파라고 해서 파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파는 다시 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제 재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실패했던 사업이 있으셨던 분들 갑진 일주들 중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나왔다거나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업 실패가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재기 재시도를 해서 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헤어졌던 아버지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재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 직장 재성을 꼭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니까 이게 나의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 회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과의 재회 예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이런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작용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천일기인 글자잖아요 여기서는 천일기인을 천일기인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원곡에 천일기인이 두 개나 있다 그러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단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앞에 일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파작용은 내가 다시 안정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들과의 재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 내 사람임 또 나의 조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포지션을 재확인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축도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편제가 아니라 정제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속 없었던 사건, 사고가 경자년에 많으셨던 분들 좀 힘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경자년에 비해서는 기사회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갑진일주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바로 가보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카토금수 적었고요 갑오는 어떻습니까? 갑오는 상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갑목이기는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에 굉장히 갑목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시 또 정관이 들어왔고요 신축년의 신금으로서 그리고 갑목이 축도를 보게 되니까 정제 관대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축오라고 하는 관계가 생겼죠 축오는 기문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원진도 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일주인데 일간이고 일치 이 일치가 바로 배우자를 앉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인데 여성분들이 이 글자를 보게 된다면 이건 상관이기 때문에 자식도 돼요 어쨌든 배우자 자리고요 이 배우자 자리 즉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진 글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직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신경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이명현상 같은 것도 심하신 분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조열하거나 이게 오기 때문에 좀 뜨거운 계절이라든가 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너무 대온에서조차 물이 없다 이런 분들은 좀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표현력을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 예술의 끼라든가 방송인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표현력이 높아지거든요 기문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표현력도 높아지고 직관이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관이 필요한 직업들 많잖아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수험생 분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수험생 분들에게도 올해는 괜찮은 해예요 왜냐하면 직관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고 찍는 것도 잘 될 수 있거든요 충년이 그런 부분을 또 잡아주고 또 연애우는 신중하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직장에서 기획 부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리드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볼 주분들께 상당히 유리한 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도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 자리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배우자의 상황을 건드리는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을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소유를 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가 꼴보기에 실어진다거나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 원진이 들어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죠 그냥 운만 믿고 운을 맹신할 수도 안 되겠지만 이런 해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 기토라든가 정화라든가 경검이라든가 인묘가 되는 이 글자가 들어와서 내 배우자 자리를 건드린다 원진도 되고 귀문이라고 해서 기운적으로 음과 양이 비정상적으로 섞이는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이라든가 신경예민이라든가 우울을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이상하게 갑오분들이 예민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 심금이 갑목을 살살 칼질을 하니까 배지를 못해도 예민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해서 드리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오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갑오일주분들은 여기에 좀 잘 집중을 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달아서 바로 끊지 말고 다음 일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갑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신 자 보시면 갑신 같은 경우에는 뜰감으로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편관이 편관이 있죠 편관이 깔려있고 그리고 신류술의 첫 글자니까 절지가 돼요 정관이 들어왔고 정제가 들어왔고 관대지죠 갑목일간 분들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결지라고 적은 것은요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임수도 물론 있고 이제 경금이 있죠 경금이 있고 물론 여기로 무토가 있긴 합니다만 약하죠 한자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한번 뜯어보자고요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관이 이렇게 있죠 편관이 있고 늘 얘를 위협을 하겠죠 큰 도끼가 큰 도끼만이 감목 큰 생기를 다듬을 수 있으니까 이 감목 입장에서는 참 길을 못 펴는 사람이죠 제가 갑신일주 중에서 통통한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외모 자체가 혹시 계세요? 원곡 구성에 따라서 외모가 확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거의 보면 좀 호리호리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갑신일주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 쓸 뗄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뗄감으로 쓰여지느냐 뿌리가 이렇게 경금이 포장지 속에 있기 때문에 작도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축터가 오게 되니까 임묘진을 바라보고 있는 축터가 신축년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갑신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울 수가 있는 봄을 위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도약을 위해서 어떤 준비라든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해라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연애운이라든가 어떤 수입에서의 요행은 없어요 좋은 해이긴 하지만 어떤 일악천금을 꿈꾸신다면 좀 어둡고요 연애운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하는 해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지출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고만고만해요 그래도 경자념보다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축이 모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본분만 지키면 값신일주 분들께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으로 다음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요 축토는 꺼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다음 뜨거운 것이 와서 건드려줘야만 축토 속에 있는 곳은 개고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값신도 원래 성행 자체가 그래요 병화가 여기서 병들잖아요 병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목 기운 자체가 여기서는 또 짤리죠 목이 여기서 짤리고 그런데 축토에서는 봄을 위해서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여기서는 목이 짤렸지만 그래서 값신일주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운 해예요 일이 슬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값신일주 분들께는 괜찮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바로 끊지 말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주가 있었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값술인가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값술일주 분들께 신축년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술토가 재성이잖아요 편제 편제이고 이제 값목 분들께는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니까 양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신축년이니까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축년이니까 정제가 들어왔죠 관대지라고 했고요 값목이 일관이 봤을 때 근데 딱 봤을 때 보시면 술토가 지금 축토를 만났죠 축술형이라는 그 글자 구성이 보이세요? 물론 신살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살로 보셔도 뭐 제가 볼 땐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걸 인호술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천살이 되고 어떤 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푸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축술형이라는 이 관계만 보시더라도 재성과 재성이 만난 거죠 한쪽은 편제고 한쪽은 정제고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술토가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사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배우자 이성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과 내가 송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오래 잘못하면 그리고 벌을 받는 거니까 안 좋은 일로 서로 좀 얼굴을 붉힐 만한 일이 있어요 대리분 고설수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금전 금전 관련해서 소송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갑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해가 아닐까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다 입장이 또 다를 것이고 그리고 변수가 또 얼마나 많나요 그것들을 다 빼고 그냥 이 관계 지지 관계만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미 재성을 깔고 있는데 재성운이 또 들어오니까 이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재성이 불어나는 재성이 아니라 시끄러운 재성이 생기는 거죠 운동 자체가 거기다가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은 또 나를 예민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편으로 소송을 하시겠죠 공격을 하시겠죠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는 돌다리도 신중하게 두들겨 보셔야 되고 들어오는 이성운도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천일긴 글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운동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미리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 신중년 운세를 이렇게 일간밸로 쭉 훑어 보았습니다 상담이나 신청 문의는 상담 신청 링크를 꼭 읽어 보신 다음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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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